SP10 혈해 부위는 넓적다리 앞 안쪽면 안쪽 넓은 근이 튀어나온 것으로 무릎뼈 바닥 안쪽 끝에서 위쪽으로 이촌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. 치열을 할 때는 관자로 하여금 바르게 앉아 무릎을 굽히게 하거나 다리를 편 상태에서 의사의 손바닥을 관자 무릎의 무릎뼈 꼭지 끝에 대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이루는 각이 45도가 되게 벌려서 엄지손가락을 넓적다리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무릎뼈를 감싸듯이 손을 내렸을 때 엄지손가락 끝이 닿는 곳에서 치열을 합니다. 자침은 0.5에서 0.8촌 직자를 합니다. 자침은 0.1쪽으로 향후 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